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허니버터 갈릭스 치킨, 그리고 시크릿 양념치킨 그리고 치즈볼 먹방 레츠고! 손잡이 치킨 치킨 비닐떡 소금 치킨 канале 으흐흐 음 자, 이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니버터 갈릭스가 진짜 맛있네요.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약간 간장치킨 맛인데 달달한 간장치킨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치즈볼은 안에 크림치즈가 들었어요. 그래서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게 좋아할 맛. 양념치킨. 양념치킨은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맛이에요. 지박. 두부ório. 오, 불닭볶음면. 오, 당근.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팍찍찍찍찍 팽이버섯 치킨빡살 치킨 빡살 치킨 빡살 편안 편안 타임 혀 다질 뻔했어요 너무 뜨거워 음 너무 뜨거워 진짜 꾸덕꾸덕하다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그 치즈볼이 쭉 늘어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씹히길래 좀 놀랬어요 허니버터갈릭스 vs 시크릿양념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버터갈릭스가 더 맛있더라구요 그 식감이 약간 바삭바삭한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